저기는 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있었냐고 기름도 있어 기름도 덩어리 봐 덩어리 덩어리 있다 덩어리 안녕하세요 덩어리 두개 그래서 내가 그냥 전부 다 그냥 통을 다 그냥 내 통을 퍼내고 정화전 통에다가 도포 공부하고 나는데 배관이 맞겠다고 해서 다 여기를 다 파내야 된대요. 안하고 그냥 있거든요. 어떻게 또 왔다 갔어요. 물 한 번 내리고 한 번. 내시면 넣어봐야 되겠다. 아 예. 뜯어보세요. 예. 넣어줘. 어. 이게 오늘. 네. 기름이 보여요. 어? 야. 너무 많이 쳤다. 여기는 거의 밖에 있는 거예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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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에서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왜 한 번 안 돼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봤어? 네 봤어요 차 있어? 왜 거기는 구별가 좁은데 헐 여긴 차 있고 저기는 불이 없고 물이 여기 차버렸잖아요. 보이세요? 택배는 올라와서 보세요. 네. 올라와. 완성! 면과의 고기의 배축이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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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스로 여기서 물이 내려가니까 공기도 같이 내려가야 하니까 구배가 안 좋으니까 마찰이 인해서 안 내려갈 수 있지. 그런데 저기 정어젯통을 열어놨는데도 불이니까. 벨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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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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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집들은 저 집만 저 앞인거야. 저 집만 구조가 틀리네. 앞으로 오고 이 집만 이쪽에서 만나는거야. 아 이쯤에 만나게. 너무 폭발할 것 같은데. 그냥 저기 해버려. 네. 오케이. 거기 센터. 네. 거기가 보여. 이거. 위에서 꽂혀가지고 또. 기름이잖아요. 와 기름이네. 이게 샴푸도 돼? 여기에서부터 내중이 아닌 것 같잖아. 네. 이게 어떻게 뻗지? 이리와? 주먹받았다 오후 왜 꽉 찬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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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완전 기름이야 어? 와... 안쓰리네 어? 안 들어가요 꽉 막혔다 그 에고 간절에 네 어? 보여? 네 보여요 너무 보이지? 네 보여요 진짜 보이지? 위에 낀 거 위에 낀 거? 네 보여? 네 보여요 사망자인데 어? 아... 좀 격리시켜야 될 것 같은데 Iz 어... 내가 안 봐 안 하는거 보여? 네 기름 때문에 그러셨죠 지금 때문에 여기 덩어리 봐 덩어리 아 덩어리 있다 덩어리 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한참 걸리겠는데? 안 빌려면? 좀 빨까요? 으윽 뒤로는fl 뒤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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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로 jej 이야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경기에다가 버려서 그래요 경기에다가 그러니까 치룡장압이라고 이제가 아래컬러 영어져 버리면 치룡장압이 언제쯤 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한번 여기저기 있었어 여기저기 있었어 세상에 이게 웬일이라 그랬어 밑을 꽉으로 어 파일이 나와 아 인테리어 하셨다 그치 인테리어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건 아니고 여기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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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네 보여요? 네 그렇죠 보여요? 여기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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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. 내신 굴렁이 안지않게 되면 별 수가 없어. 오! 가있다. 오! 오! 저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, 사장님? 네, 이쪽만. 우리 수위가 보이지? 네, 보이에요. 저 엘보까지 가면 수위가 좋아지네. 아, 그러네. 그리고 경화전 쪽으로 꺾어서. 좌측으로 꺾었어. 아, 그니까 여기에 길이 많았네. 그쵸. 엘보 꺾기 전에. 흘러가는 거 보여요? 네, 보여요. 또 차서 내려가, 여기는. 이 벤트 없었으면 또 문제가. 경화전 아까 그 엘보가 여기야. 오! 왜 지금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이니까. 흘러가? 네, 흘러가요. 내려가죠. 오케이. 다 붙어있을 텐데. 여기가 어디냐면은. 여기 입장. 그쵸. 그쵸. 이 라인 내려오는데. 네. 내려면 여기 안 나가고. 뒤로 가는데 아까 공기층이 있어가지고. 어저께 안 차면서. 특이한 경우는. 이게 좀 마음에 들죠. 여기 안 좋아지고. 그렇죠. 어저께 저 실내에서 봤으면. 이거 하나도 안 보였는데. 여기. 수영장이 됐네. 여기 잠깐 좋아지고. 이제 오른쪽으로 꺾겠죠. 오른쪽으로 꺾지. 여기 잠깐. 원래 여기는 계속. 물이 안 차는 구간이었잖아. 그렇죠. 희연하게. 그리고 여기서부터 차잖아. 차잖아 이렇게. 네. 와. 직접 뺏겨드렸다. 야. 여긴 만수이네. 어? 공기층이. 없어. 이제 없어졌어. 네. 이제 없어. 100% 잖아요. 몇 방울이 있네. 네. 와. 이제 보일라실 쪽으로 간 거야. 네. 여기서 이제 또 오른쪽으로 꺾지. 그렇죠. 여기. 네. 오른쪽으로 꺾으면 어딘지 알지. 이제 입상 올라간 데다 여기. 물 틀어놔서 계속 흘러가네. 자. 할 때는. 오. 꼬다를 꽂아놓고. 꼬도 안 바르고. 꼬도 안 바르고. 여기를 뭘 소진해야 된다. 꼬아 버리면 되잖아. 그렇죠. 오케이. 이렇게 놓고. 벤트 겸 소재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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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례하지 2단짜리구나 이거 어? 2단인 줄도 몰랐어요 응 끌렸다 처음에는 2단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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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짜리 3단짜리 4단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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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짜리 5단짜리 감사합니다.